올해 도내에서는 모두 4,626건, 2조 8천억 원대의 건설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는 강원도가 직접 발주하는 352건과 18개 시군이 발주하는 2,513건, 강원도 교육청 815건을 포함한 유관기관 1,761건 등 모두 4,626건, 2조 8,962억 원의 건설공사가 발주됩니다. 이 가운데 1분기 3,089건, 2분기 1,255건으로 전체의 94%인 4,344건이 상반기에 발주될 예정입니다. 시군별로는 고성군이 320건으로 가장 많고 인재군 244건, 삼척 242건, 춘천 215건, 평창 201건, 속초 180건 순입니다.